에탄올 수다나무는 에탄올 소물과 이어폰용 테이프로 반창고 없을때 처치하기 마네카술 바르고 이게 상수부기죠 테이프를 떼서 이렇게 두고 여기에 수어폰을 딱 맞게 누릅니다 접고 이렇게 약간 뒤로 넘기고 뒤로 넘기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안 보이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느정도 되긴 하거든요 압박되면서 좀 너저분하긴 해 이어폰용이라서 이렇게 꽉 조이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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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 이렇게 완성